대학 산학협력단이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6개월 동안 채용해 기술 이전 업무를 맡기는 청년 TLO 사업이 닷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연세대에서 2019 청년 TLO 발대식을 열고 66개 대학 4천 명의 청년들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을 위한 채용박람회와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TLO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528건의 기술 이전과 약 65억 원의 기술료를 거뒀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 TLO 사업 발대식에 참석한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기술 이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청년 TLO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서 일자리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